조은양 가수님의 비 내리는 금강산 안녕하세요 비에 처진 금강산이 안 외쳐 우는데 흐릇겨 외쳐봐도 목 놓아 불러봐도 대답이 없네 고향 땅 그려보며 지세온 세월 울다가 지친 날이 몇 해였던가 작게 눈물짓한 어머니 모습 그 헤매도는 우려자실 골로났죠 수 수 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향 땅 그려보며 지새운 세월 울다가 지친 날이 몇 해였던가 이제는 기억 속에 멀어져가네 저녁 달도 올라지는 미국 하늘에 헤매도는 불효자씨 울렁한 주 네 잘 들었습니다.